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지만 프로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고요. 매주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서 나와서 끝까지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케스트라는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다들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추어 음악가로서 열정을 가지고 매주 모여서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데요. 주의자님을 기록해서 파티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력있고 수준이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수준도 많이 늘었고요. 오시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컨바이올린 하고 있는 샤르 오케스트라 박수형훈이고요. 저는 너무 좋아서 여기 들어왔고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됐는데 끝날 주말만 기다려줘요. 집에서 애들도 기다리고 해도 여기 오는 거가 요즘에 진짜 낙이에요. 1년 반 동안 직원 낙이고 여기 오면 좋은 주의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많아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요. 여러분도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처럼 자라는 샤르 오케스트라 너무 대박입니다. 많은 분들 나와서 샤르 오케스트라에서 일원으로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샤르 오케스트라는요. 매주 토요일에 기쁨입니다. 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음악도 알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토요일에 오시면 아 토요일이 기다려준다. 샤르 오케스트라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많이 오세요. 우리 샤르 오케스트라에 오시면 아주 명곡을 한가분에 다 연주할 수 있고 아주 토요일 날 저녁에 아주 좋은 합주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보시죠. 어서 오세요. 샤르 오케스트라 파이팅 Christer 하이팅! Christer 파이팅! Christer 파이팅! Christer 파이팅!